남편하고 둘이 면수 소재지에 코로나 백신하고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왔다가 그냥 허탕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공원 묘지 있는 데서 주차하고 잠깐 꽃들을 경치를 좀 보는 중이에요. 일부러 나들이는 할 수 없고 바쁜 농사철에 시간 내서 오니까 코로나라는 백신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냥 독감예방주사만 맞고 오는 길이에요. 여기는 경치가 하늘은 맑고 경치가 좋아서 공설 묘지가 있기는 너무 아까운 풍경이죠. 그리고 그리고 들리는 기럼 컴퓨터